EPL은 날아갔지만 아시안컵은 니꼬자나 아닌데요? 뭐 그래주실라고? 마지막이요 아니 이거 무슨 그 소뼈 위에 있는거 같잖아요? 소티 소티가 아니라 아니 딱 이게 이쁘다 이게? 자 우리 먼저 가가요? 아 제가 먼저 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과요? 네 오 다 화투사가 보여주시는거에요? ㅋㅋㅋㅋ 이미 비슷한데? ㅋㅋㅋㅋ 야 벌써 느낌이 온다 어? 노크를 떠야겠다 우야 벌써 느낌이 온다 으흠 안돼 ㅋㅋㅋㅋ 우와 ㅋㅋㅋㅋ 마라같이 처음 하다봐서 ㅋㅋㅋㅋ 야 너무 똑같은데? ㅋㅋㅋㅋ SNS 왜 이렇게 해? ㅋㅋㅋㅋㅋㅋㅋㅋ 우야 이제 말 많이 해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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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디디디라고 적어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초니 폤디 아 배발에서도 보는게 아니고 나 얼굴 그리려고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가면을 맞더라구요? 뭐였죠? 초니 이래도 될까요? 너무 똑같은데? 너무 똑같은데? 감사합니다 내린 작가님 제일 어려워요 얼굴이 맞아요 특징이 없어 그리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쉽지 특징이 없어 전신의 그림이네 나를 돌아보게 된 그림이네 너무 착하게 그렸네? 저번에 너무 이상하게 그린 거를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쓰셔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다들 비슷하게 그렸네 나만 이상하게 그렸네 아니 오빠가 제일 똑같은데 무슨 소리야 뭐가 똑같아? 다들 특징을 잡았는데 나는 특징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법사를 그렸잖아 법사를 조랭이떡이냐고 조랭이떡 조랭이떡 노사연 나오는 거 우연히 말을 제가 마지막 멘트를 생각을 안 하고 와서 설설하는 거 같아요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더 슬픈 노래 이 광나는 게 저는 더 슬픈데요 왜 광이 나지 가서 작업실에 꼭 해놓겠습니다 베스트 bj랑 몇 개 있거든요 우상장 옆에다 딱 놓겠습니다 남이 춘가도 인사하시죠 유진 씨도 올 것 같은데 갑자기 일정부터 어 커플룩이다 유튜브 시작하셨잖아요 저 아직 시작 안 했지만 네 하려고 우와 진짜 왜 따라 입으셨어요 오 진짜 예쁘네요 진짜 예쁘네요 오시게 홀로그램이 왜 가시는 거예요 귀여워 그러니까요 다시 온대요 진짜요 또 옵니다 그렇게 다들 말하고 안 오시던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